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지 시작하지? 첫 번째 게임은 악어 이빨 너무나 비장 첫 번째로 걸리는 사람이 1등 세 번째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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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1등과 3등이 부산시니까 다위바위보 나부터요? 제발 다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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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한 번 더 빨리빨리해 빨리빨리 시간 단축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등보다 꼴승이 낫다 저희가 맛을 보기 위해서 완벽하게 본식 후식 따로 준비해 주시고요 10분이면 미완성이라도 그때 그냥 먹을 거예요 물을 그래도 끓여놔야 되지 않나? 이게 라면 익는 시간이 좀 아유 무조건 같이 스타트 아 그럼 이거 물 받아놔도 돼요? 무지근하네 물이 아유 똑같이 해 껄머리 다 이거 누가 손발 짜래요?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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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우와 메인메뉴의 요리 이름은 뭔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자 지금 4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완전 못할 것 같은데? 제로가 많아서 좋은게 없으면 자꾸 구울 수 없어요 와 근데 나는 이걸 라면 어렸을 줄 알았는데 바보라 싶은데요? 아 진짜요? 네 아이디어가 좋네 몰라 아 이거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누르셨어야지 아 이거 비닐을 혹시 구우시는 거예요? 아뇨뇨뇨뇨 그러진 않을건데요 자 일단 계란이 깹니다 여러분 계란팜 네가 묻혀주시겠어? 묻혀주시겠어! ¡전장! 근데 신희언니가 어려운걸 했어 근데 나는 이렇게 될줄 몰랐지? 뭐 그걸 넣어주세요? 그거 시간 잘 나셔야지 그거 뿌릴텐데 눈눈해지기만 하면 되겠지 40분이 많죠? 벌써 30분이야 저거 못 만들어요 프라이팬 어딨죠? 그럼 반만 해야겠다 좋아요 그렇게 안 도와주신다면 그냥 해야죠 뭐 어쩌겠어 네 현재 상황 아주 난장판이고요 아니 누가 편히가 간단 음식은 프라이팬을 두 개를 쓰고 아 그러냐 아니 뭐 이 볶음밥을 들어가나요? 응 어머 어머 난리 났어 난리 났어 그럼 하와이 한 볶음밥 더 하시나요? 이거 벌써 호불호 갈려서 반 이상 떨어져 나간거야 어머님 벌써 5분이야 아니 냉장고를 부탁해도 15분에요 아 진짜? 고추장찌 들어갔고요 고추장찌 조금 넣어요 다 익었을까? 아니 안 익었죠 왜냐면 얘는 아직 안들어졌거든요 근데 열기로 어쩔 수 없어 지금 시간을 들었는데 가만 어머 올랐다 올리브유에서 하고 있구나 지금 여기 없어야 되는데 안 넣으셨다고요 큰일 났네요 물리집을 안 털려면 내가 불을 끄요 오 이거 죽이 됐는데요? 1분 30초 1분 30초 2분 30초 2분 30초 2분 30초 2분 30초 계란 안 익었고 계란 안 익었어 계란 안 익었어요 안 썼어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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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껍질도 먹는건가요? 퍽퍽 3 2 1 4 20초 공식이야 공식이야 10분에 하자 그랬어 그냥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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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 10분 30초 완성하셨습니다 10분 30초 30초 메뉴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달걀 껍질도 두드려보지 않아요? 모른다 5칼 식감을 주기 위해서 달걀을 아 씹어먹는거죠? 건강식 아 근데 이거 썸네일을 쓸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원래는요 여기 전자레인지 돌리려고 했는데 그게 좀 어쩔 수 없었고요 이 친구는요? 얘는요 몬테크리스토의 닭다리 니가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돼 마이너스 점수를 다 생각하고 먹어야 되는거야 지금 정리를 안하고 먹어도 돼요? 이 상태에서 먹어야지 이 상태에서 먹어야지 그리고 두번째가 이 상태에서 짜증이 안 돼 안돼 너무 안돼 그러고 그랬잖아요 아니 뭐상관이에요 나한테는 다 안다내고 자기들 차야되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안 먹어야 돼? 잡힌다 잘 안 돼 님들 사우지 마셔야죠 함박김치치지볶음밥 함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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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의 함치치 디저트에는 단짠이 필요해서 인기가요 토스트에요 인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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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요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요 아래 함박그가 깔려있어요 제가 입으로 아래로 먹었거든요 먹어볼까요? 알아서 이제 셀프로 잘라먹어야 되거든요 파인은필디드였다 저기 파인은필디드였다 소고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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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여드릴까요? 제가 먼저 먹을까요? 네 한번 먹을게요 제가 먼저 먹을게요 제가 먼저 먹을게요 팔을 빼야되는데 나 먹을래 음 함박보다는 심심하다 난 짠데 때때로는 다른 부분을 느끼라고 이쪽엔 감과 약 감이 단짠 느낌이죠 왜 이렇게 맵지? 이게 한국관에서 되게 많은 걸 느끼네 달콤해 생각보다 함박스테이크 소스에 달큰한 맛이라고 볶음김치맛 욕심났으면 더 맛있게 만들었을 것 같다 그래 시간 만약에 안 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 볶음김치가 마지막에 칼칼한 게 딱 두르면서 그나마 진짜 그게 좀 약간 느끼한 맛이나 이런 거를 좀 잡아주네 되게 민망해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냥 완성 맛있게 이것도 궁금해 어 이건 맛있겠다 이걸 어떻게 먹느냐 아 이건 맛있겠다 아니 이것도 맛있겠다 이것도 맛있겠다 디아이와인의 쇼맥이 이거 제가 녹여드립니다 네? 한입 드시면 한입 드시면 먹어볼게요 한입씩 작아지네요 여기 있으니까 어! 맛있어! 이거는 치킨이랑 잘 어울리진 않다 근데 이건 맛있어요 그 몬텍 크리스톨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맛있을 수가 없지 말 잘 봤습니다 먹자 일단 그게 추워 이거 키위씨 발음김이다 입가 떨어지는 게 추워 자 그다음은 우리 미경씨 미경 셰프 시간이고요 여기 이제 아까 고른 재료들이고요 메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디조트가 이렇게 세 개 저 화장실실 같아요 오줌 마렵거든요 제가 씹었던 오줌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비켜주시겠어요 여기에서 던질 거 없었죠 시작 야구 우리 이 미경률의 제목은 뭔가요? 그냥 드세요 그냥 쳐드세요 아 이거 몇 분 해야 되는 거예요? 스프리스톨 스프 짠파게트 안 걸어 보셨나? 언니는 매원님한테만 얻어 먹어야 돼요 벌써 2분이 돼가지고 어묵 어묵 깨묵 onto 파괴티 진짜 파괴티에요 나 진짜 이거 심각해요 마자 파괴티가 국물률이었다 그렇구나 국물버전이었다 진짜 심각하네요 오케이 아니 전 여유로워요 그럼니 그럼니 아니 사무실 안 됐어요 아휴 나 여유롭다 아우 시플모네 애가 저 내가 가지고 싶은데 콩 가져가서 다행이에요 콩샐러드에다가 아 맛있겠는데? 콩샐러드에 불닭 섞으셨고요 짜파게도 버려지고 있고요 이거 부어서 어? 우와! 물을 좀 더 많이 할 거예요 짜니까 호불호 많이 갈릴 거고요 근데 물 버려는 토지가 없네 물 버리는 게 없어요 여유로워 우린 뭐 불을 안 쓰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히군요 벌써 살짝 칼진만 자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 맛있겠다 우와 MM 따다 DO define 지금 몇don 남았어요 7분? 7분 3분 4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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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에 시면 20분 30분 전부 끝나요 오케이 오케이 말이 상당히 많아요 물 조금을 버릴게요 아 이거 딴 플레이팅은 없나봐요? 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 여기 넣어야 돼요 맛있을까? 만두를 위에 넣고 치즈 전자레인지 돌린 건 아니지? 전자레인지 돌릴 거예요 돌릴 수 없는 전기종이 이거 종인데요? 종인데 못 돌려? 전자레인지 돌리지 말라고 써도 있어 전자레인지 돌리면 안 돼 아이고 전자레인지 조리가 불가한 거 그걸로 떨어졌어 2분 남았다 이제 8분 30초 2분 잠깐만 이제 몰랐어 비주얼 망가지게 생겼고요 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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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뜨거 다 나왔어 뜨거 다 나왔어요 싱겁겠어요 아 여유로워 와 맛있다 맞다 셔츠 접시에다가 한 판 더 해서 하나 지정해 주세요 나도 보글보글 부대찌개 맞다 씹니다 우와 중간중간에 애기 껴서 여기 넣으시고 컵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해 그렇게 드셔보셨어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10 9 9 8 아!.. 유다 지원 quella 근처야 맛있어 보인다 맛있을 거 같아 레어치기는 이렇게 시간이 오oop 맛있어 보여요 근데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닦 치고 먹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닦 feet and chummy 일단 제 점숫에서 깍기는 거 이걸 안 떴다는 거지 진짜 제일 중요한 lord 그거 발라먹는 거에요 이거 지금 발라먹는 거에요 뜨거우니까 죽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 도시락이 너무 뜨거워 고소하다 짜파게티가 국물 나왔네 제가 실수를 하나 한게 물조절 완벽했으면 진짜 맛있었다 먹어보고 싶다 불닭 이거랑 다 같이 해서 섞어서 먹어야 되니까 이게 무슨 맛이지? 만두 드셔보실래요? 만두 난 니가 너무 기대되거든요? 선효씨가 먼저 맡았으면 좋겠어 입덧이 올라올지 엄마 안 섞어서 그렇구나 맛있어 콩샬러드가 마요네즈가 들어있잖아요 느끼한 짜파게티인데 매워 마요네즈랑 살짝 수콤한 맛 때문에 산미가 문제 일반 콘으로 해야되네 와 근데 맵다 불닭 우리 먹을까? 남아있거든요 얘는 이름이 별빛을 맞다시 빼고 귀여워 이게 맞다시 빼고 생각하시고 한 거잖아요 네 초코 과자를 어떻게 해 맛을 드셔보세요 이게 톡톡 터지는 게 맛있을 수도 있어요 칭찬 후식으로 다이어트 하시나요? 제가 약간 괴식을 좋아하거든요 괴식 녹아서 초코 вещи 너무 Sand 그치? 초코덕? 초코덕을 이렇게? 이런 소리짤에 못 먹던 얘기 다 됐네. 요거트가 따뜻하니까 느낌 되게 이상하다. 어? 맛다시가 살렸어. 오히려 그치? 이렇게 좀 따뜻한 라쉬에 소스지를 같이 먹는데 우리 선영이는 이제 앞뒤 상관없이 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군요. 네? 선영이는.. 아니야! 앉으시마! 얘 그대로 집에 가서 그대로 빨아야 돼. 선영아. 아 너무 열심히 일했네. 그러게.. 언니 거 드시고 지금 계속 드시는 거예요? 그래요? 생각하세요. 저는 왜 룰이 여길 치우면서 도착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룰을 치우지 마셔서 시작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두 분은? 그럼.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제가 모르겠지. 갑니다. 시작! 야! 잡힌 부탁해요! 잡힌 부탁끄려! 껴 껴 껴 껴! 껴 껴 껴! 아 여유로워요. 제가는 쉬기 쉽거든요. 제목이 뭐죠? 저는 편의점 맛 떡볶이 스파게티입니다. 오 떡볶이 스파게티. 네 저도 신경적인 사실. 이 비엔나 떡볶이를 전담이 되게 4분 30초인데. 제일 오래 걸려있는 거 불러줬어. 네. 아휴. 너무 힘들어. 나와! 노래 불러드릴게요. 원하시는 플레이리스트로 하면 제가 불러드립니다. 저 평화로운 거 클래식 개혁으로. 파마폴 홀베이. 모짜르트로. 터뜨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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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둘이 셋이면 셋이요. 넷이면 넷이요. 다섯이면 다섯이요. 언제든 거 끝났다고 여유롭네. 시간은 참 빨라요. 저기 물도 넣어요? 떡볶이 밖에 안. 물도 안 넣었네요. 좀 잠가주시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제 거를 유일하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따라할 수 있잖아. 제 거도 따라하면 따라할 수 있어요. 내가 따라할 수는 없죠. 아까 그렇게 원하셨던 그 빵. 응. 왜요? 여유 있어요. 해먹어본 거야? 아니. 근데 우리 생각이 있는 거야? 네. 재밌어 재밌어. 자, 유프 먹었어요. 서윤씨. 유프 먹었어요. 야, 까지. 서팡이.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디저트가 완성입니다.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내가 보면 더 심한 거 아니에요? 뭐? 다들 맛있나? 아, 대단해! 맛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못 먹었어. 맥이 생각하시고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매운 거 먹었거든요? 응. 너 캡쳐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이 계절은 무슨 빨개지. 뭐라고? 빨개지. 아, 너 진짜 캡쳐야 된 색이다. 선생님은 안 드신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아유, 맛은 볶어요? 3분 남았습니다. 어우, 매운 냄새. 어우, 너무 민현내신아. 아니, 신희 언니가 더 넣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디 더 넣으라고 그랬어요? 신희 언니. 어, 됐다, 됐다. 2분 남았어야 된다. 오, 쏘레.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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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야, 진짜 맵겠다, 그러면 와. 오, 꽈우. 아, 시간 넉넉하네요. 마크 정신 아닌가요? 솔직히 이 정도. 아, 아니에요. 아, 지금 약간. 아니요, 아니요. 스트릿지까지 마크 정신인가요? 아, 아니에요. 마크 정신이라고 마크님이 만드신. 마크... 그... 세븐틴. 세븐틴. 앗 세븐인가? 그 마크 팬분들 일어나라. 세븐틴. 앗 세븐인가? 갓. 고구마 샐러드를. 50초 남아가고 있고요. 나와라 좋은 말로 할 때. 20초 남았어요? 아, 10초. 10초 남았는데요? 10초, 10초 남았는데요? 끝나면 거기 있어야 돼요? 5, 4, 3, 2, 1. 땡! 완성입니다. 야, 있었다 봐. 하나도 안 뛰었잖아. 이거 어떻게 하나도 안 녹아. 아니, 이게 이게. 조금 있으면. 녹아요? 여기에 이렇게 딱 섞어서. 지금 먹어야죠, 우리 근데. 지금 참맛이 느껴질 것 같은데, 온도가? 이건 맛있겠죠? 인졸미 샌드위치. 살로별 대만식 샌드위치. 이거는 어. 갓세븐 마크 정식.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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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안 익었죠. 아니, 안 익었죠. 이렇게 원래. 약간 이렇게 섞어 먹는 거예요. 치즈가 왜 안 익었지? 지금 시간 최대한 늦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녹아서 녹아. 솔직히 말하세요. 먹기 싫죠? 아니요, 난 내 거 봤어. 먹지 않아 놓고. 맛있대. 떡을 살짝 올려서. 떡도 안 떨어졌네. 방금 떡 튀어나올라다 막았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입젓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결대로 보이는 땡볶자. 소장님이 폼 마크 정식투. 소장님 폼 마크 정식투. 소장님 폼 마크 정식투. 달고. 시가 마시고. 짭짤함도 있고. 맛있네요. 좀 정식이 쉽지 않네. 음. 그렇네. 스파게티 때문에 그런 향이 나왔나. 스파게티 향은 좀 생각보다 쎄요. 아, 스파게티가 약간 시큼하지 참. 토마토. 토마토 소스 들어간. 케첩 들어간. 케첩 들어간. 라볶이. 맞아요. 근데 거기에 그거 먹고. 그냥 고구마 보고 있지. 근데 왠지 뭔가 팔 것 같은 맛인데? 네. 이거 먹을까요? 네. 이거 좀 보세요. 저 이거서 기대되거든요. 네. 이건 맛있 거예요. 오, 소리는 너무 완벽해요. 우와. 맛있어? 되게 신기한 게. 대만 샌드위치가 약간 특징이. 달달한 생크림의 맛이 나는 거잖아. 마늘 향이 확 잡아주고. 마늘 그 맛은 또 이 생크림이 확 잡아.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아, 서로 잡아주는 게 아니고. 서로 잡아먹는다. 진짜. 진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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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 짠 맛이 나는 거지? 근데 인정은 나는 거 같은데? 우열을 가질 수 없는. 중국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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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원래 해님 배에 그런 묘미 아닌가요? 제가 지금 집에 있는 온갖. 그. 물류. 물 같은 거 다. 어, 지금 약간 물가 쫙쫙 터져. 지금 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 들려요? 응. 아, 그래서 1위 누구예요? 아, 1위요? 아, 1위요? 1명씩 뽑아볼까요? 잠깐만 무슨 음식이었지? 다들. 너무 잘해서 우유를 갈 수가 없어. 매언니 1위 뭐예요? 너는 1회가 누구야? 꼴등은 1등! 나도 없어. 왜요? 총이 잘 났어요! 마크 정식 추니까! 그래! 매운잉아가 싹싹 긁어드시더라고. 마크 정식 추니까?! 디저트도 맛있었죠? 어울렸어요! 그래서 뭐였지? 상담이 뭐죠? 구독! 저는 여한이 없어요. 미국 초코파이에요. 그리고 오늘 남은 우리 팬이 넘어집대. 이거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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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감자 제일 맛있었던 건 뭐예요? 저도 나도 먹고. 저도요. 1위예요. 마크 정시 2. 최고. 마크님 감사합니다. 최고. 제 1회. 제 1회 겸 마지막 최종회. 팬님의 편의점 정시. 그동안 다 수고 많으셨잖아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나 진짜 이거 오래 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끝나니까 너무. 나 진짜 이거 또 할 줄 알았다. 진짜로. 다음에 기회가 됐냐면 우리 다 뭉쳐서. 팬이셜. 해토시락 빼. 마크. 정신이 없어. 해토시락 정신으로. 정신으로. 아니 어디서. 진짜 시판이 가능할 정도로 맛있게 만들어 먹으려고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 오늘 나온 것들은. 안 돼요. 오늘 사실. 내가 말한 건 오늘 잊고. 내가 다시 리프를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오늘은 스피드를 감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1위. 아차. 이렇게 오늘의 햇님배. 1회. 1회. 햇님배. 어. 마지막 회. 편의점. 편의점. 특집. 1위 겸. 마지막 회. 다시는 없을 예정입니다. 언니 그래도 되게 당첨포 보였잖아요. 1년 전부터. 이거 괜찮은 컨텐츠 같다고. 아니야. 난 뚱뚱 기억해. 그 우리 신이가 잠든 사이에 끝나고. 햇님배 쐈다고 집합하는데. 매언니한테. 이걸 내가 반드시.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그게. 언니. 또 갑자기 몇 개월 뒤로. 우리 그때. 한번 다시 해볼까. 마크 정식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구나. 팬의 음식들이. 정말. 많이 연구를 해서. 어. 생각보다. 다 맛있는 거니까. 맛있는 거니까. 더 하면 맛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 오히려 더. 문짝 시러워져서. 힘들었던 거 같아. 유명하잖아. 치즈 볶기랑 라면 볶이. 섞어 먹는 거. 저렇게만 해도. 맛있는데. 왜. 우리는 왜. 맛없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한 게.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프만. 절대 못하지. 그렇죠. 제프만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려면. 솔직히 우리는. 팀을 모아야 돼요. 우리 당연히.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볼까요? 어.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해님 배이 끝난 거 아니네요. 자. 이렇게. 투 컨티뉴. 컨티뉴. 이 컨텐츠는. 오늘의 마지막 해로.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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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